무카를 또 가져왔더라고요. 요란해, 요란해. 멤버가 처음 다 타는 거잖아요. 처음 봤죠? 처음 시승하는 거잖아요. 이거야? 이거야? 그렇게 타고? 어떻게 타야 돼? 열어봐, 열어봐. 눈 아파, 봐, 봐. 좋은데? 좋아하더라고. 그때 군의 이후로 그대로 해. 다 있더라.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일단 무카가 지금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모시고 직접 내려가기 위해서 제가 제 차에 태웠습니다. 아, 여기 냉장고가 있네. 냉장고 있지. 냉장고가 있어? 아이, 그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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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그리고 냉장고에 전자레인지에 여기 물 담으면 물도 나오고. 형, 어깨 힘들어한 거 봐. 무선 충전기가 있어. 여기는 그냥 최신이라고. 이거 왜 안 내려와요? 최차 안 내려와.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그 안을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도전하지 말고. 그 새집에 꼭 저런 사람들이 있어. 원래, 원래 좀 시샘나면 좀 저렇게 한단 말이야. 아이, 또 왜 이걸 또 솔로 한 번 해 또. 아이, 신기하다. 전자레인지도 있어? 전자레인지도 있어? 와. 돈이 아니라 이게. 감성이라고 어떻게 해. 진짜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자동은 아니지. 자동이면 또 감성이 떨어지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 업체는 가격이 좀 더 이상가 봐. 좀 더 이상. 그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아, 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로고는 조금 아쉽네. 아이, 불편하네. 아니, 됐어, 됐어. 이게 왜 불편해? 아니, 됐어, 됐어, 됐어. 다 같이 잡았어요, 됐어. 다 같이 잡았어요, 됐어. 다 같이 잡았어. 넣어, 넣어. 근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잡고 있었어야 돼, 원래. 아, 또 잡아야 돼? 올릴 때? 아니, 그게 감성이지.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 목표가 둘이 돼야 돼. 아니, 누가 혼자 저 캠핑을 가나? 다 아무도 서로 얘기 안 들어. 근데 형,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위에 뭐 하나 올라갔어.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 얘네들이 정말 촌스러워서 정말. 보여줄게, 보여줄게. 뭐야?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대박. 아이, 그럼. 이제 알겠나? 우와, 대박. 다. 어우, 세상에. 형, 됐어요, 다 봤어요, 이제? 네, 가자. 가자, 택시 타고 택시 불러, 이제. 택시 불러. 야, 한 번 잡아. 감성. 감성 1도 없네, 이것들이 그냥. 아, 캠핑카 벌써 질렸어, 나. 아, 재미없다, 캠핑카. 아, 재미없다, 캠핑카.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겁나요. 겁나 IG 중지하면서. 아, 저 장면을 못 봤네. 배려하네, 또. 가운데 앉고. 자, 빨리, 빨리. 자, 안전벨트 하시고. 자, 추우면 또 이렇게 감성 담요 좀 꺾으시고요. 아냐, 하나도 안 추워요. 자, 우리 갑시다. 전자도 안전벨트. 와, 여기 엄청 편하다, 차가. 얘들아, 이게 리무진이야. 아무도 대답 안 해. 안 들어, 안 들어. 자, 야. 야, 쓸데없는 데가 오픈하다. 나래야. 너 저기, 요거 해장 준비해라, 해장 줘봐. 와, 나 좋아. 참 기원 회원님 센스가 있어. 많이 달라졌어. 아침에 그냥 참여식을 딱 준비했더라고. 토스트 사왔더라고. 뭐야? 그럼 먹어라, 이거. 놔줘, 놔줘. 이거 뭐야? 오, 오, 맛있겠다. 기범이는 나도 많이 안 먹으니까 조그만 거. 기범이가 이제 양이 좀 적어가지고 기범이 돼. 좀 작은 걸로. 요리는 좀 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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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런 게 해장이래요, 이런 게. 나는 먹으면 못 먹어, 이따가. 형은 좀 아껴도. 아이고. 아니, 나는 진짜 먹을 생각 없어.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먹이겠어. 흔히 크잖아. 아, 다 못 먹어. 나랑은 다른 이유로 안 먹는 거야. 다른 이유. 진짜 너무 지금 축제 가는 거 같거든. 나 맛있어, 이거. 나 맛있어, 이거. 아, 대박.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오, 맛있네, 이거. 한 두 개 식사가 되네, 이게. 아니, 토스트가 진화를 했어? 운전 안 하고 샌드위치만 보네. 운전 안 하고 샌드위치만 보네. 운전하고 샌드위치 보지 말고. 아, 호나. 와, 코코 노고서 다 같이 놀러 가는 거 처음이야. 그래. 지금 약간 신나. 아, 그러네. 야, 네가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는구나, 이제. 제발 살아서 도착하게. 그래도 코코니 형 있어서 다행이지. 나 장우 형이랑 기한 형이랑 사이에 껴서 가다. 진짜. 약간 베이컨 쌌듯이. 어, 햄치즈 샌드위치였지. 야, 진짜 나 엄마, 아빠랑 놀러 갈 때 진짜 딱 이 그림이었는데. 뒤에서 바라보는데. 내가 엄마, 아빠야? 아빠지. 운전하니까. 조수석에 타는 엄마 맨날 이렇게 뭘 마시거나 먹고 있어. 맞아. 먹거나 옥수수 뜯으시고. 어머니들은 원래 다 비닐봉지 보러 싸우신다고. 맞아. 그리고 두 개 먹고 하나 넣어주잖아, 이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예전에 진짜 네비가 어디 있었어요. 다 이만한 지도표고 다 틀지 마냥인데. 맞아, 책자로 갔어, 책자로. 아빠 뒷자리. 박세리가 지금 음식을 하고 있겠지. 내 계산으로는 지금 점심시간이고, 12시 반입니까? 네, 오늘 우리 내 친구 세리가. 우리의 회원들 초대를 한다고, 연말이랑. 세리를 도와서 같이 칠칠히 한번 이 모임을 한번 주최해보자. 친구잖아. 친구잖아. 진짜 일방적이야. 어차피 눈 안 마주치는 거 봐. 둘이 나중에 한번 소풍이라도 한번 가요. 담길릴 건데. 우정반지도 하고 둘이. 뭐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세리가 하고 있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니들 번호 없지? 연락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저장은 내 친구 세리로 돼 있어. 내 친구 세리인데 지금. 내 친구 지금 처음 하고 있어, 저만. 랜선 프렌드라. 그리고 둘이 통할 때 되게 존댓말하잖아. 어, 세리. 어, 세리. 어떡해. 나도 너무 웃었잖아요. 아, 소름 돋았어. 아, 어디야? 아니, 어디냐고 난 집인데. 뭘 어디 가. 어, 뒤에서 듣는 사람이 더 어색해지더라. 저 상투적인 질문. 편하게 막.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지금 저 나래랑. 포쿤이랑 지금 저기 키랑. 기안이랑 같이 가고 있어, 지금. 아, 나 한 차로? 한 차로 가고 있어. 캠핑카, 무카. 조심해서. 뭐, 집에 뭐 필요한 건 없고. 어, 집에 내가 없는 거 하나만 있지. 어, 뭐 어떤 거예요? 뭔데? 짝꿍이 없어. 나머지는 다 있어, 지금. 아이고. 다 없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나도 없어가지고 뭐 할 말이 없다. 서로 동병상련하자고. 맞아요. 아주 씁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숙연해졌어요, 한 1초 정도. 어, 이런 나그날 그 사람 말 또 처음이다. 세리 언니, 바로 배착하자마자 먹는 시스템으로 해주겠지? 해주겠지. 그러겠지? 일단 딱 예상되는 거.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겠지, 그러지. 이거지. 음식 다 식었네. 아, 맞네, 맞네. 이걸로 시작을 할 거야. 손이 커서 들통한 독이 있을 거고. 그치, 그치. 진짜 무슨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유명한 식당 가는 거잖아. 대전에 제일 유명하지, 뭐. 잘 먹었습니다. 오, 까벳이 있네, 여기. 아, 여기 꼬미였어. 여기 진짜 꼬미였어. 진짜 맛있는 거 자, 오빠. 어우, 기사, 기사. 어우, 기사, 기사. 참아, 이거 봐. 내가 아구 좋아하는데. 아구 맛있지. 아구 맛있지. 아구 간 진짜. 아우. 밥 텔레 때문에 참는다, 진짜. 한 두 번 정도 고비가 있었잖아요. 고비 있었지. 내가 정말 호럭 깨물고 핸드 틀어버렸어. 고비가 많았는데. 아, 진짜 안 들렀네. 장하다. 다 왔다, 다. 아, 진짜. 어딘데? 집이 안 보이는데? 여기 끼고 봐야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게 누구야. 이게 세리빌리지라고? 아, 처음에. 저 교회 보고. 나도 저거 집인 줄 알았어. 교회가 집인 줄 알고. 아니, 집에 종이 있어. 몇 시간마다 울리나 봐.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네. 뭐야? 이거네, 이래. 어디, 어디.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우와, 되게. 깜짝 놀랐어요. 멋지게 살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와, 엄청 커. 이게 집이래요.